안녕하세요. 당진아지입니다. 오늘은 전동 운반차 하나 더 봅니다. 전동 운반차 하나 보는데 전동 운반차 하나 또 봐드릴게요. 당진아지 전동선수료 구름마카트 축사농업용으로 해서 많이 쓰는건데 일단 봅시다. 이렇게 타고 놓을 수가 있어요. 타고 놓을 수가 있고 앞으로 가고 방향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뽑아서 뒤로 바꾸면 의자를 뒤로 바꾸면 이제 360도 지금 모가지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360도. 핸들이 돌아가서 이 키트를 이제 안장 키트를, 안장에 뒤에 쇼바나 스프링은 없죠. 아까 거는 스프링이 있었는데 하지만 얘는 장점은 뒤로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상판댁 이런게 좀 낫고요. 이런게 포인트로 아이디어 상품으로 해서 나온건데 앞으로 타도 뒤로 타도 된다 뭐 이런거고 별반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어떤 상품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얘 타는거 봤죠? 갖고 놓는거. 그래서 이거 앞뒤로 타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하고 이 선이 이게 돌아가더라구요. 선이 원래 돌아가면 이 선 라인들이 꼬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감아 놓고 풀어놓고 이렇게 하는가 봐요. 그 다음에 얘를 아까 전에 여기 스프링이 있었던거 있었죠. 얘는 그냥 스프링 없는데 일반 얘는 좋은 점이 장점이 또 있어요. 그쪽에다 꼽으면 돼. 그리고 핸들이 360도 돌아가요. 그게 또 장점이고. 자 적집중량이 무려 500kg 이렇게 되어 있구요. 얘들이 이제 광고상으로 그렇게 하는거니까 조금 낮게 보시면 될 것 같구요. 음 뭐 일단 순동 전기 모드하고 어 그 다음에 기어박스를 썼다. 뭐 당연히 쓰는거고 디지털 계획기 당연히 쓰는거고 어 기어가 있다. 아 그 다음에 주차 브레이크 사이드 브레이크 있다. 이륜 조형이다. 뭐 기본적인 것은 적어놨지만 그냥 기본적인 사양입니다. 쇼핑몰 창고 공장 제조 비닐하우스 안에서 이제 쓸 수가 있다. 고속도 고속 운정도 가능하게 강력한 동력. 하여튼 뭐 약간 조금 이렇게 그냥 찬란하게 적어놓은거죠. 약간 근데 우리 사이즈만 잘 보면 되요. 길이 120에다가 높이 38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얘 같은 경우에는 500kg 650와트. 뭐 일단 차대 무게까지 합쳐서 그렇게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속 25kg 23kg. 빨라요. 저번에 우리 회원이 그러더라구요. 속도 좀 빨랐으면 좋겠습니다. 빨리빨리 일을 해야되는데 느려요 느려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좀 속도가 이렇게 좀 빠른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게 되요. 창고에서 느그적 느그적 운반하기에는 좀 그렇다. 좀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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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갔다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조금 빠르게 타면 좀 위험하지만 그래도 빠르게 운반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당 기어 놓으면 저당 변속기 짜리 넣으면 또 천천히 가요. 천천히 갑니다. 그렇게 보고 12A 짜리는 12kg 정도 간다고 보시면 되요. 13kg 14kg. 그 다음에 650W라 이거 모다가 좀 약하죠. 조금 모다를 좀 더 올리시는게 나을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팅된 부분이 있고. 음 1번에 보시게 되면 일단 1번에는 이제 카섬비로 이제 500kg라 그랬는데 한 305cm에서 한 반정도 잘라 보시면 되요. 가로 세로 60이다. 그 다음 배터리 미포함. 그 다음 650W에 모다가 달려있다. 2번 배터리가 포함되어 있고. 48V 12A짜리고 100에 60에. 이게 이제 상판 크기고요. 그 다음에 적재량 500인데 약간 좀 있으니까 조금 낮추고. 얘는 속도가 약간 빠르다. 650W 아 좀 제킵시다. 일단은. 그 다음 650W 좀 제킵시다. 약간은. 650W 좀 제킵시다. 650W. 다 650W. 800W. 오케이. 800W 선부터 봅시다. 일단 최소 마지노선 800W부터 봅니다. 일단은. 음 800W고. 130에 60에. 130에서 60이랍니다. 여기. 그리고 요거 상판에 짐 싣는건 1m에 60. 음. 공기 이압 타이어. 12V. 48V 12A짜리. 10kg 정도 간다고 보시면 되요. 그리고 누가 봤을 때 24kg 간다고도 하고. 30kg 간다고도 하는데. 제가 봤을 때 한 10kg 정도 보시면 될 거 같고. 그 다음에 봅시다. 음. 800W. 가로 세로 길이 높이 보시고. 어. 제가 만약 사려고 하면 저는 1000W 사죠. 올립니다. 올립니다. 계속 올립니다. 120에 80짜리에. 100. 광선차 길이는 1.5m네요. 좀. 크네요. 그 다음에. 배터리 용량은. 48V 때 20A짜리. 20kg 간다고 보시면 되요. 12번. 아 1200W. 이것도 1200W고요. 속도가 약간 빨라요. 근데. 감속을 안 해놔서. 그렇게 해서. 속도가 좀 빠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고요. 48V 때 20A짜리. 모더 전력 1200W. 제가 얘기하면. 이 속도가. 우리가 4kg가 노인 걷는 속도. 5kg가 사람 걷는 속도. 8kg가 좀 빠르게 걷는 속도. 10kg가 이제 뛰는 속도. 그 다음에 20kg가 이제 많이 세게 뛰어. 사람이 뛰어도 같이. 잡지를 못하는 속도입니다. 차 20kg 밟아놓고 뛰어오러가면 못 잡죠. 그런 속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배터리. 아주 1000kg인데. 이게 고지곳대로 1톤이라고. 고지곳대로 믿지 말고요. 한 반 정도 줄이셔서. 너프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고. 반에 한 600, 700은 가겠죠. 그래도. 평지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평로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평로. 평로. 평지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있고. 여기서 골라서. 본인이 이제 이동수단으로. 운반수단으로 사시면 되고요. 관세 배송비는 별도고. 관세는 인천세관에서 나오고요. 직접 전 휴대폰으로 갑니다. 배송비는 CJ에서 나옵니다. CJ에서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 이 크기에 따라 다 달라요. 용량이나 배터리에 따라 다 다르나. 한 15에서 많게는 25 정도. 제일 많이 큰 거는 한 30 정도 보셔야 된다. 근데 보통 한. 관세 15 잡고. 배송비 15 정도 잡으면. 보통 이렇게. 국룰로. 대충 요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면서 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기나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